신을 믿지 않는 여고생 딱 걸렸고 선생님의 참 인자한 미소 하필 주인공이 흠모하는 선생님이었군요 눈빛이 좀 심상치 않고 여러분 요거 아주 짧은 단편입니다 쑥 지나가니까 간편하게 가보시죠 선생님을 향한 마음 계속 커져만 가는 카메라가 흔들릴만큼 강력한 지진 곽가스 대피에 성공하는 요시애와 요시애가 뭔가 큰 결심을 했나 봅니다 야 가스 먹고 죽을 바엔 선생님 가스를 마시겠다는 야 뭔가 야 뭔가 숭고해지는 순간이다 점심때 먹으셔서 질식하는 와중에 더 마실라고 부채질은 거 야 세상이 멸망하지만 우리 둘의 내면의 나눔을 막을 수는 없다 어 왜 왜 죽어 너무 많이 마셨어 어 어 흡수돼버리고 자세 너무 귀여운 거 태아처럼 노란색으로 가득하네 아 이제 진정한 하나 댐인가 아 아이코 광대야 재밌게 보셨나요 2012년작 ABCs of Death라는 옴니버스 영화 중에서 이구치 노부르 감독의 광귀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아 오랜만에 광대가 뻐근하게 웃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마음속 모든걸 터놓으면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큰애 좋았습니다